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대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거의 자유방해죄 국민참여재판에서 작년 12월 13일 월요일 재판 시작에서 판결이 하루를 넘긴 14일날 판결이 난 재판에서 제가 최후 진술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난 12월 13일 재판장에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최후 진술한 것을 잘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이 여러분들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전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의 발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있어 국민주권으로서의 선거권 보호를 위한 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인해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성이 있는 상태에서 언론인의 본연의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헌법질서 수호 유지와 선거권자들의 선거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행위이고 사회로 총선 결과 선거소송이 120여 건이 제기되었고 재검표에서 인천지역구 연수구 을의 경우 관외사전투표에서 부정우혹 유령투표지가 300매 더 발견되어 수사 중에 있고 또 전주시 완산구 3003동의 경우는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의혹의 유령투표지 열매가 발견되어 또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고인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와 별개로 첫째 사전투표안 보관과 관련 연계 보관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 면백하여 사전투표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둘째로 개표 당시 전주 완산구 3003동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를 열매 초과한 비례대표 부정사전투표지가 열매 발견되어 조직적인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셋째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인인증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안에 난수가 아닌 사전투표자 인증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고의로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의 무선 랜카드 장착용 패드에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한 무선 랜을 붙였다 떼어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투표지 분류 중 사전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전투표자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빅데이터 생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이벤트 로그 등 로그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관련 전자기록과 거기에 더해 재검표 검증용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삭제하여 형법 제141조의 공전자기록 손상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자유민주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이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감히 사견을 비록하면 본 사건은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그리고 일방통제를 추구하는 어둠의 권위주의 세력과 진실, 자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빛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역사에 기관이 되는 현명하신 결정을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명백하게 제가 진술한 것이 핵심 코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같이 화이팅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었어나 안되는 부정선거 꼭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같이 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 세력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증거를 남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뜻을 같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동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